여기가. 언니, 여기가 콧콧길인가 봐. 이게 이 천인가, 이 천? 아, 예쁘다. 이게 남원에 있는 무슨 천인데? 그래도 이 꽃길이 아름답네. 이 나무가 만들어진 이 그늘이 언니,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 꽃길 봐라. 너무 좋다. 이렇게만 나와도 너무 좋은데. 그래. 영주 언니가 이 길을 섰으면 좋겠다. 여기? 한동안 얼마 안 돼. 나뭇가지 포함인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책하기 너무 좋다, 여기. 좋은 데서 하신다. 이거 너무 예쁘다. 저 밑으로 자전거 길로 자전거 타도 너무 좋겠다. 어머, 야, 봐봐. 내 선글라스 안에 꽃이 떨어져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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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머. 꽃점이 생겼어, 언니. 야, 꽃이 때려. 꽃점. 살다 살다 꽃한테 맞아봤네. 아니,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봐. 이거 봐. 꽃한테 맞았어, 엄청 들어오네. 야, 웃기려고 수박씨나 올려봤지. 꽃잎이 이렇게. 그래, 꽃잎이. 진짜. 수박씨나 올려봤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붙어있었으면 꽃처럼 보는데 언니 약간 바풀처럼 느껴지는 건데. 내 느낌인가? 내 느낌인가?